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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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 중생들은 그것을 인정을 잘 안하고 현실적인 것만 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소리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생의 업에 따라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인물도 잘나고 또 돈도 많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과거생에 우리가 복을 많이 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아주 가난한 데 태어나서 째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 그런 데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갔다 갈 것 같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틀리지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노력을 좀 덜 해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3기 세대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본응경 이것은 내가 영조하면서도 늘 이게 이제 번역된 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사에서 이제 지장제일인데 법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뭐 법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46년째 중노릇하면서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것이냐 그래서 지장보사를 우리가 찾고 가서는 과거생의 업을 어떻게든 소멸하고 또 미래생의 우리의 어떤 삶을 보다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신 노력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지장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사를 본응경을 내가 조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을 특히 이제 과거생의 우리가 업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다 다른 어떤 형태로 출발을 어떤 100m쯤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1km쯤 앞에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1km쯤 뒤에 처지는 사람도 있는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다 자기의 업 때문에 그래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다 수긍을 해야 된다 수긍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네 딴 데 지금 여러분들 연세 거기에서 지금 뭐지 돈 벌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법무사회에서 아침 공약하고 일하고 운동을 하고 나가서 요새는 더워서 매일 운동은 못하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해주면 몸이 굳어지고 아주 안 좋아요 인간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 이전에 뭐라고 해요?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은 많이 움직여야 돼 알았어요? 어릴때는 우리가 어릴때는 우리가 마야옴력에도 온도가 36도 5분에서 37도 5분 적당한 온도를 갖고 있고 모든 기능이 세거기 때문에 잘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무면 이 자율신경 자율신경하고 타율신경 알죠? 자율신경이 뭐라? 뭐가 자율신경인데? 타율신경이 뭡니까? 그저 무조건 안다고 하고는 알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지대로 움직여지는 것 움직이고 있는 것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속내장하고 같습니다 속내장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운동을 안해도 아 참 안 움직여도 타율신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팔다리나 머리나 이런 건 움직여줘야죠 움직여주는 게 안 돼 그런데 이제 어릴때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나이가 적정한 온도 나에게 묻고 그거 하면은 이게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해 안 움직입니다 잘 그래서 속병이 난단 말이야 그러든 이제 온도도 떨어지고 알았어요? 그 운동을 해주는 게 왜 운동을 해줍니까? 그 움직이게 하려고 운동을 해줍니다 알았어요? 밥 먹고도 움직여줘야 자율신경이 움직여줘서 위가 위장이 적당히 운동이 돼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내가 원래 70인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탁 오다가 보니까 고물상이 있어 고물상 고물상 앞에 딱 이게 보니까 내가 차를 이렇게 오는데 오른쪽에 할머니 한 분하고 아주머니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손도손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웃어서 사고 막 하는 거라 저분들이 뭐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폐지 주는 사람이야 폐지 주는 사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왜 행복한 거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기라 지금 폐지 주는 사람 천지요 알았어요? 여러분 폐지 안 주고 여어서 지금 어? 그걸 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합니까?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을 모르는 그것보다 큰 바보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폐지를 주고 그거 하더라도 그래서 일찍이 폐지를 어제까지 줘앉는 걸 집에서 싣고 와가 대기하고 있으면 고물상 문을 열면 그거 여어가 돈 받아서 갈 생각을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 행복에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고 물질이 적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데도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행복해서 서로 웃고 그거 하면서 두란두란나 즐거워서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기가 막혀 그래서 크게 내가 한번 깨달아서 저분들 저렇게 힘들게 살아도 저렇게 웃음이 안 떠나고 지금 대단한 삶이다 내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가 설사 좀 업을 많이 짓고 그거 해서 가난한 몸을 타고 낫고 그거 하는 지금 현실이 그거 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타게 하겠다는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행복을 행복은 누가 만듭니까? 본인 스스로가 만듭니다 남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생의 그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 우리가 지장 신앙을 가지는 것도 과거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미래생의 우리가 미래의 우리가 다시 태어날 미래의 어떤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장경을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특히 또 열심히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죠 뭔 기도합니까? 백종기도 하죠 백종기도 백종이라고 하죠 백종 백종이 맞습니까? 백종이 맞아요? 백종이 맞나 백종이 맞나? 백종이 맞아요? 저번에 가르쳐 줬지 안 가르쳐 줬나? 왜 백종이라고 합니까? 백 가지 음식을 수행하는 선님들께 공양 올리라고 하죠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공양하는 선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올리라고 해서 백종이 되겠습니다 백 가지 음식 알았어요? 백 가지라고 하면 숫자가 백 가지가 많은 음식을 그런데 삼천 년 전에 인도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렇죠? 백 가지 음식을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지금은 냉장고 있고 좋은데 그때는 쉬었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지금 뭐 밥하는 사람은 다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모르네 어렵죠? 요새 요새 냉장고 있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백종이다 백종 그래서 백종 기도 다 올려놨습니까? 올려놔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은 우리의 뭐다 에? 뭐라카노 입에 여나 분지른 분지른 하면 안 됩니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다 따라해본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다 그래 뿌리가 싱싱해야 됩니까 안 싱싱해야 됩니까 뿌리를 잘 모셔야 됩니까 안 모셔야 됩니까 안 모셔야 됩니까 우리도 또 이제 이제 가관하면 우리가 또 또 뿌리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이제 이어져가 오는 겁니다 우리 자식하고 우리하고 이어져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리천 천공신통품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살이 모두 회중에 모여서 찬탄하시되 스가모니의 부처님은 능히 오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현화하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갓기 시자를 보내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여도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산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기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 이었다 이제 광명운을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중을 보안하니까 기뻐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이렇게 내시면서 화려하게 광명운을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광명운 구름을 놓으시고 또 각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라밀음 지계바라밀음 인욕바라밀음 정진바라밀음 선정바라밀음 지혜바라밀음 요게 육바라밀이죠 그렇죠 자꾸 이자푸도 또 들으세요 또 듣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앉아 치면 알죠 네 치면 걸렸으면 뭐 내가 치면 오인을 어 한 육 칠십 명 지금 모셔나와 놓고 어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금방 자시고도 밥 안 준다고 그거 하고 어 그리고 금방 듣고도 또 언제 얘기했노 이라면 어 곤란합니다 으음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루엄 지혜엄 대지혜엄 사자후엄 대사자후엄 울레엄 대울레엄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어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무량 억의 철룡 귀신들 또한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사천안 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첨 대범천 소왕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외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부경천 마예수라천 내지 비상 비비상 처천 온갖 하늘 무리와 용의 무리 귀신의 무리 등이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다 유격천 천상의 모든 용의 귀신 무리 타방국토 모두 회중에 모였다 또다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혜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고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규정들 기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다멸기왕 담정기기왕 담정기왕 담테란기왕 행병기왕 석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견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다 이 때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살으보방자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저 모든 불보살과 철룡 귀신들을 보았느냐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게 지금 이 도리천궁에 모여든 자의 수혈을 그대로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돈의 시어 저의 실력으로는 천급을 헤아린다 해도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이 지혜 제1의 문수보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혜 제1의 문수보살이라 하더라도 그 회중에 모인 대중을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천급을 헤아린다 해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많은 대중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종기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 조상님들 귀신이 많이 와가 계시는데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안 보이면 절에 잘 못 다녔네 우리 조상님들이 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법주가 청해가 다 그거 하면 다 오십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봐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건 알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영가들이 다 와가 계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는 유정의 중생이기 때문에 상이 있는 것만 본다고 형태가 있는 것만 본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귀신이 되면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는 없지만 다 있기는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게 그걸 못 보였다 할 거든 그거는 자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안으로 관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다 지장보사리 오랜 급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으며 지금에도 제도하고 앞으로 제도할 것이다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도 성취시키고 앞으로도 성취시킬 것이다 문수사리보사리 부처님께 여쭈시기를 세존의 시어 저는 이미 과거세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 지닐 수 있으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철룡팔부와 미래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이역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이 말 알겠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지장회원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지금 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있다 긴가민가하고 저 과연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 신심이 없고 우리가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사처가 뭡니까? 신해행정이죠 첫째 믿음이 투철해야 된다 알았어요? 저를 다니는 사람은 그저 부처님이 상호를 보면 합장하고 예배하고 그저 선임을 보면 열심히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옳은 보살이다 그 어중간한 보살들은 더 보고 칭량을 하거든 선임 보고 아 저 중이 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지금 내보다 좀 수행을 했나 안 했나 칭량을 하느라 헤아린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 옷은 또 잘 입고 다니돼 법복을 입고 다니면서 선임 보면 석이래이래 그저 가만 가지 돌리기를 못 돌려 보기 싫다 이거예요 법복이나 좀 입고 안 다니면서 그러면 좀 밉지는 않아서 그래서 선임들이 뭐 인사 못 받다가 그거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임은 선임이 자기대로 수행을 해야 된 거고 신도가 축여 준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안 축여 준다고 해서 수행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내가 부처님을 보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거 또 선임들이 보면 예경하는 거 이게 다 수행입니다 수행 알았어요? 하심을 해야 하는 거 나를 낮추는 거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임은 뭡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수행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속가에 있고 속가에 있는 불자락 하더라도 선임들이 그 모습과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 또 부처님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언제든지 저렇게 미술을 잃지 않고 자비스러운 미술을 그렇게 해주는 저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기에 앉아계시는 여러분 지장회원 모두가 지장보살이 되어야 되고 또 문수보살이 되어야 되고 관음보살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관음보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첫째 뭐가 필요하나?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알았어요? 잘 믿어야 된다 의심을 하면 아닌데 건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흉생들은 호의불신한다 여우같이 의심이 많다 의심을 하는 거 안좋아요 알았어요? 자식이 슬쩍 부모한테 말 못할 일이 있어서 속이더라도 믿어줘야 돼 어쩌겠어요? 그거 따져가 네가 왜 이러는 왜 이러고 안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만 생긴다고 나도 직원이 우리 직원만 복지관 하는데 직원이 328명이었어요 기관자 15명이나 있는데 걔들을 안 믿으면 기관장한테 몇 개 낳아놓고 그렇게 못 부부한다고 그렇잖아요 믿어야 돼 의심하면 걔들이 마음 놓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 요새 최대 임금 때문에 요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그게 정식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시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야 운영이 된다고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주고 운영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찔뚜없이 지금 최저임금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올리면 우리가 월급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월급을 그렇게 올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는 숫가도 그렇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숫가는 또 같이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7% 8% 요새는 16. 몇 프로 올라갔죠 처음에 그래 올릴 때 그 사람들은 숫가를 3% 올려줍니다 3% 올려준데 무슨 재주로 16. 몇 프로를 따라가느냐말이요 그런데 내가 요양은 안 한다 해도 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요양을 해놔 하니까 이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직원만 하더라도 40명이 넘습니다 원래 그게 2.5명당 1인이거든 2.5명당 직원이 요양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그거 하지만 믿고 살아야 돼 믿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못 믿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확실히 믿는 마음이 투철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알아야죠 믿는데 바로 알고 믿자 그게 뭡니까 해지요 해 믿는 거야 정혜입니다 정혜 사회가 아니고 바른 믿음 그러니까 정혜를 우리가 알고 나면 정신이 됩니다 바른 믿음이 된다 이 말이야 사태인데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지금도 뭐 이상한 종교 많이 믿고 내한테도 남녀 호랜기 겨우 하라고 지랄시 주고 이러는데 자기도 삐딱하게 그러면서 우리 동네 할매 한세 보면 자기도 자세도 삐딱하게 그러면서 남녀 호랜기 겨우 믿어야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남녀 호랜기 겨우는 남녀 호랜기 겨우는 뭔 뜻입니까 나무 묘법 연하경입니다 나무 묘법 연하경에 기여하는 건데 그게 좋지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되기가 힘듭니다 자기 처신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나오고 부모사 아무리 좋은 부모사에 나와서 그걸 하더라도 정혜를 갖고 정신을 못 잃으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포교하기가 어렵다고 잘못되면 큰 죄 짓습니다 그렇죠 일랑보사를 잘못 만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안내를 잘못하면 그래서 불자들은 어떻게든지 행동거지 하나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좋은다 발라야 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를 정독할 수 있다 도를 정독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도를 정독할 수 있고 믿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에 오랫동안 성근을 따라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는 바를 듣고 바로 믿어 지낼 수 있으나 작은 바를 얻은 성문이나 철룡팔과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며 철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저 중이 지가 뭘 안다고 지라고 있어 까불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여긴 잘 없겠지만 또 혹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나는 이게 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하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었기에 능히 이런 부사의한 이의를 성취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러시기를 비유하며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벼 삼대 갈대와 산의 돌 티끌의 낱낱을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이 항아의 모든 모래수만큼 세 개가 있어서 그토록 많은 세 개의 티끌 수대로 급을 삼아 이 모든 급에 사인 티끌 수를 모두 다 또 급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과 위를 정득하여 지나온 것은 그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도 천배나 더 많거는 하물며 성문이나 벽집을 위해 있었던 동안이겠느냐 그래서 정말 지장보살님은 말할 수 없는 오랜 동안 이 중생들을 부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희생을 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믿는게 배가 고픈 시간이 좀 되어가니까 이제 대답소리가 보니까 날똥말똥하네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에 하느니 만약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르르 예경하며 혹은 명호를 부르고 혹은 공량을 올리며 내지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제 불사하면 그렇게 공덕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찬탄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상호를 그리거나 알았어요 그 불사에 동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공덕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또 다시 태어나면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청하고 지장보살님 상호의 공경을 올리고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예견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 마사는 머나먼 과거 말로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지장보살은 오랜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다 우리나라도 지장보살님이 한 분 계셨죠 압니까 몰라요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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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한 분 계셨잖아요 신라 예 김효각 고아산 잘 아시네 고아산 다녀왔어요 못 갔다 가세요 김효각 마을 마을 김효각 선임이 고아산에서 평생도로 정진하시고 수행하신 김효각 김효각 선임 놀기 좋은 데는 많이 가겠지 성지순례 가면 핑계 대고 신심이 굳어지려고 하면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신 구족만행여래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 상호가 천복으로 장검하심을 보고서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서 이런 상호를 얻었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사자분신 구족만행여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러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되는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착한 일을 많이 안하면 어떻게 다음 생에 우리가 좋은 몸을 받아나 하겠어 그렇죠 또 금생에도 그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하겠느냐 존경을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내 마음이 편해지겠느냐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경받는 것도 그저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가 그래요 우리 중에 선님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인물이 좋은 사람은 전생에 전다 그렇다 그 그만하면 복을 지어서 인물이 좋은 거에요 알았어요 부처님 상호가 좋은 거는 부처님 그렇게 자비스럽게 또 오랜 수행하는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가 좋은 거에요 항상 부처님 찡거리고 계시는 부처님 봤어요 부처님 항상 빙긋이 웃고 계신단 말이야 여러분도 스마일 스마일 자꾸 웃어야 돼 웃으면 뭐라고 해 복이 온다고 했죠 중생은 그저 지혜도 필요하지만 복이 많아야 돼 복이 좀 많아야 살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려고 하면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지 복을 짓고 닦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맹세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거에 저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다 해탈게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저 부처님 앞에서 이 대원을 세워나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원이 지옥 중생을 다 다 건지고 난 뒤에 당신이 성부라 하기를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에 항상 지옥문전에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원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귀찮은 거는 그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귀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 그것이 바로 여러 사람에게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문화국이니 선진국이니 이런 나라들은 뭐로 갖고 선진국이라 하느냐 하면 지엥비가 높다고 선진국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뭘 보고 선진국이라 합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보고 합니다 수준은 뭐냐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느냐 봉사를 하는 백성이 그 나라의 국민들 중에 몇 프로냐 이걸 보고 선진국이라 합니다 알았어요 봉사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아아도 없나 애들 애들 그거 하려고 하면 엄마도 봉사해야 되고 애들도 봉사시기 요새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 저는 다 그거 해야 됩니다 나도 내가 양경청소년 수련가이라고 시청 옆에 있는데 거기에 만 11년 내가 관장을 했거든 안 안 안 어디로 미국 같은 데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봉사활동을 몇 달 해야 됩니다 그래 외국 같은 데는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사람이 될 만한가 안한가 머리 좋아 좋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대기 딱 좋다고 사기꾼대기 잔머리 잘 걸리면 알았어요 어 머리 좋다고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충직해야 돼 충직해야 돼 충직해야 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원 나유타이 말로 할 수 없는 오랜금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지장보살림이 보살로 계신다 이 말이야 벌써 부채가 되시고도 남을 그런 건데 아직까지 보살로 계셨다 아 계신단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영교함 신도들은 전다 봉사 많이 하라고 내가 복지관도 많이 그거 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컴렛하우스라고 정신박여가 정신 어 그 질병 앓고 병원에서 퇴원해가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컴렛하우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그것도 만들어 놔서 어 거기도 봉사하라고 어 그걸 다 만들어 놔도 그런 단절 신도들보다는 좀 많이 할게 왜냐면 내가 부산에선 제일 먼저 했고 그 젤 뭐 많이 해놔 아니까 그래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 몸뚱아리 이거는 죽음에 다 썩어져 버려 아무 설모없어 어 그러니 몸뚱아리 있을 때 좀 어 나부대미 복을 많이 지어야지 그렇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 어 하기에는 뭐 걸렀겠다 어 저렇게 깨알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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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안 나오지 뭐 그게 뭐 되겠어요 어 또 과거 생각할 수 없는 무량검 어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화장 자제왕여래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성직업이었다 근데 이게 시 어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온 소리나 이런거 보면 우리가 봐도 좀 허황한 형태의 어떤 좀 그건 그러기만 해요 어 왜냐하면 일급이라고 하는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냐 내가 어 반석급을 얘기하면 유석장광 사말리 장수천인 과백년이라고 했어요 유석장광 어떤 돌이 있는데 돌이 얼마나 가나요 유석장광 사말리라 사말리 가로 세로 어 가로 세로 어 가로 세로 높이가 사말리 되는 이런 어 이 돌이 있는데 어 어 장수천인 과백년이라 장수천인이라고 하는건 하늘의 천녀가 백년에 하문씩 이렇게 내려와서 그 돌을 이렇게 이 드레스를 이렇게 착 스쳐 지나가서 그 돌이 다 달가야 일급이라고 했거든 어 그럼 얼마나 오랜 세월인가 알겠지요 우리는 하문 어 내려왔다가 어 그거 하는 그거도 우리가 못살잖아 그렇죠 백년도 어 어 다 못사는데 백년도 맞는데 그게 그런 돌이 어 어 가로 세로 어 어 높이가 사말리 되는 그 돌이 다 달가야 어 그래 반석급이니 겨자급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달고 겨자급은 어 어 그 사말리 되는 어 거기에 어 겨자를 깔아 놔 놓고 어 어 하늘에서 바늘로 가 곱곱 그게 어 그러면 바늘이 떨어져서 겨자를 딱딱 그게 해가 그 겨자를 다 꼽아야 어 어 겨자급이라고 했어요 어 근데 그게 어떤 그거로 보면 그게 좀 황당하지요 그렇지만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근데 내가 요새 중국 가보니까 중국사람들이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면 중국사람들이 황당한데 그게 현실이라 현실 황당한데 황당한 거를 현실로 만들어 놔서 저 장가게라는 데 가봐 한 사람 있죠 장가게 가면 장가게 원래 이제 처음에는 중국사람들이 장가게를 처음에 문을 열었어요 좀 황당한 사람이 몇 년 다닙다 보니 그 다음에 원가게를 또 연다 하더라 장가게 열고 나면 그 다음에 원가게를 열어요 천문산을 열었어요 천문산을 열고 황석계도 열고 하나 열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돈벌이를 잘하더만 내가 보니깐 그거를 내가 많이 가봤는데 그 천문산에 가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천문산 가봤죠 이 참 법무사 오는 보살님들은 다 가난해서 장가게도 못가고 천문산도 모르고 그 구멍을 전에 그 러시아 여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그 그 굴로 통과했거든 통과하고부터 그 굴이 이제 방광지로 계속 이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천문산에 그 구멍인데 밑에 이제 계단이 999계단이 있어요 한 천 계단인데 내가 올라가 보니깐 새가 만 마리나 빠지겠더라고 굉장히 굉장히 높더라고 그 뭐 좀 좀 깨어른 사람은 안 올라갈라 해 나는 그래도 뭐 우리는 또 이게 걷는 거를 좋아하고 씩씩하니까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기 만만치 않아요 요새 여름에 올라가면 시급하죠 보통 시급하는게 아니라 그런데 다리가 나도 다리 작년에 다리를 이렇게 수술을 해가 그게 오르막은 안 씁니다 또 계단도 안 해요 중국사람들이 참 지혜로운게 뭐냐 계단을 높이 안 해요 우리나라 멘토록 우리가 뒷고 올라가기 높이 안 해요 그게 딱 여기 이게 7,8cm 17,8cm인가 하여튼 이게 딱 올라가기 이게 뭐 그저 심한 넓게 밝게 이렇게 딱 해놨다고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내가 참 몇 년 장갑에 10분 갔으니까 뭐 자꾸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중국사람 진짜 허황한 거를 현실로 만들어 놨어요 장갑에 가는데 계단 뛰고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산을 그 바해산을 구멍을 뚫어가 그 천문산 동굴까지 구멍을 다 뚫어가 그 에스카레이터로 다 해놨더라고요 에스카레이터 인자 할머니들 가기 쉽습니다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오고 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깐 허황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야 땐 놈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높이 에스카레이터로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게 뭐 내가 보기간에 그게 뭐 몇개가 일곱개인가 여섯개인가 일곱개 쭉 올라가고 또 쭉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황당하다 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뭐니 뭐가 최고라 뭐니가 뭐 별걸 다 해 놨더라고 또 남경 가면 일조불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절은 일조불사 일조불사 대한민국에서 못 들어갔죠 대한민국은 백억 불사라 백억 곱하기 백억 해야 일조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атели 사 decreased 예를 들어 grace 그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어떤 신도가 5천억을 내놨어요 5천억을 그건 개인한테 낸 게 아니고 남경시에 5천억을 주니까 남경시가 개인이 5천억 내는데 저기도 그 쪽팔리잖아 남경시 예산에서 5천억을 더 보태가 지금 불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천지가 다닙니다 그 돈 놔둬나가 마에요 그런 데 다 가보시라고 우리가 좀 안목이 좀 튀어야 될 거 아니라 그렇죠 이게 부처님 이게 뭐 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황당한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그거 한 게 지금 중국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것을 꼭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대관음도라 압니까 사대관음도는 어디입니까 동쪽에는 낙산사 홍련암이죠 남쪽에는 남의 보리암 또 서쪽에는 서의 보문사 또 북쪽에는 어딘가 가면 북쪽에는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문이라고 있죠 못 들어봤어요 그 전에 67년동안 북한 군인들 그거와가 종로경찰서장 총맞아 죽고 했는데 있잖아 청와대 그 뒷길입니다 자문 상너머가 상너머가 쭉 내려가가 길 닿는 데서 좌회전해가 조금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계곡 옆에 절이 있습니다 옥천사로 거기도 반성보살림이 시연한 도량이라 다른 사람들은 세 군데는 잘 알아도 옥천사는 잘 모른다고 그런 데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참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옥천사는 안 해봐도 세 군데는 다 해봤어요 그리고 중국도 관음도량은 보타산 가면 관음도량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배를 해 보시도록 왜냐하면 여행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 불자들은 뭐가 중요하냐 신심을 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심이 돈독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게 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무선님이 빨리 하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얘기를 하나 가와서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쁠 때 몸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행동이 웃음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특별한 서유지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채우고 끌 수 있는 행복의 서유지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그 서유지를 꺼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은 누리는 것이고 잘 들으세요 행복은 누리는 것이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알으세요? 불행 덜고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뎌 내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못하는 것입니다 병 둘았다고 해서 어? 미워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알으세요? 같이 사는 거야 우리가 사고를 뭐를 사고라고 합니까? 사고 났다 하죠 생로병사가 사고입니다 알으세요? 생로병사는 함께 오고 함께 가는 겁니다 생과 사과 둘이 아니에요 알으세요? 병도 함께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로니 같이 산다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들은 몸에 살집이 있으면 병집이라고 해요 병집 알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미워할 필요 없어 같이 가면 편하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또 암 걸 내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암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암을 쪼가 내려고 하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지 그렇죠?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사랑은 끊는 것이고 미움은 사귀는 것입니다 가족은 보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로 그것은 당신입니다 말 됩니까? 예 그럼 크게 박수를 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